시험볼께요 이제 오늘 잘하네 팀업 좀 해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하고 전조등을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제작됩니다 지급 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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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강제 실격입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